XSFM입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일단은 올해 게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까요? 작품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 들인 작품들이 묶였죠. 발이 이유가 있죠. 사실은 콘솔 게임이 해외에는 대세잖아요. 그런데 차세대기라고 하는 다음 세대 플랫폼이 나왔단 말이에요. 엑스박스와 PS 다 차세대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내야 되는 상황이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보통 내년에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개발의 난관이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 기계를 만나봐야 최적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플랫폼의 과도기군요. 그게 좀 영향이 있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재미있어서 뽑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은 어떤 사회적 메시지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임이 재미있어서 뽑았으면 작년에는 어몽어스였어요. 그런 게임이 또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보통 게임들이 요새 GOTY를 노리고 10일, 12월에 엄청 나와요. 아, 이게 연예인들이 10일, 12월에 작품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영화나 음악도 그렇죠. 네. 근데 게임은 한 편 잘못 만지면 한 100시간, 200시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연말에 바쁩니다. 그렇죠.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거 못해봤어요. 아직도.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후보가 좀 있다. 아니면 해본 게임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게임이 뭐가 있냐 라고 예의를 해본다면 몇 개가 있죠. 네. 올해의 시장에 뭐 그냥 짧게만 정리를 좀 해보죠.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말이죠. 덕질인을 비롯한 이 슈퍼히어로 덕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네. 돌아온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의 게임 시장을 되돌아보면 게임 시장이야말로 2021년에는 히트작을 재해석해서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많았습니다. 디스아너드 프랜차이즈를 재해석해놓은 데스룩이 있었고 그리고 장르적 특성이 상당히 많이 수정된 바이오헤자드가 나왔죠. 바이오헤자드 빌리지가 있었고 파크라이 6도 그런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분위기에서 너무 많이 바뀌었죠. 고독감이 빠지고 네. 그리고 헤일로는 오픈월드가 됐죠. 헤일로 인피닛 같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는 뭐 워낙에 중요한 축제가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더게임어워즈 시청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사실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국뽕 소식이 별로 없지 않아요. 더게임어워즈는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쇼메이커 허수 선수가 후보가 된 것 정도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는 게임 강국이 아니라 플레이어 강국이죠. 그렇죠. 그거 대단한 거 없었고 국내 저 팬들한테는 올해에는 뭐 누가 상받나 내년 내후년에 신작 뭐 나오나 하고 보느라 보신 거죠. 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제 눈에 띄었던 작품들은 저 정도 있었고 저는 올해 좀 되게 놀란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완전히 올해 신작은 아닌데 림월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림월드 이데올로기 여기에 확장팩이 이번에 이데올로기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우주 변방 어디서 뭐 부족들이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뭐 농사 짓고 집 짓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데올로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기본 욕구였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남고 추우면 옷 입고 근데 거기에 이념이 들어갑니다. 종교와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플레이 결과들이 나왔죠. 누구는 막 KKK단을 만들고 그렇죠. 이념 갖고 노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해볼까 했는데 이게 또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게임이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얘기 나왔던 데스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어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좀 영원회기의 속성이 있어요. 한 거 또 하고 우리가 뭐 몇 회차 맞아요. 혹은 뭐 롤 같은 경우는 뭐 몇 회차로 얘기할 수가 없는 항상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게임이라는 매체 틀 안에서 그 영원회기를 또 다시 좀 곱씹어버린 작품이 데스루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미백션을 그렇게 많이 해봤다 라고 했어도 데스룹은 너무 새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가 올해 나왔죠. 이걸 해보시면 역덕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판 끝내면 다큐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번 깨고 싶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영상 그러니까 게임 자체보다 좀 그 영상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컨텐츠 만들어낸 게 굉장히 역덕들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게임은 이제 시즈 서바이벌 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시즈 서바이벌 이거는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디스 오브 마인이라고 전쟁 통해서 동유럽 전쟁 통해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거를 중세 공성전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에 포위된 일반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또 되게 재밌게 그려내서 이것도 아마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어떤 게임이 시간을 가장 많이 썼나를 돌아봤더니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었습니다. 누군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게임 중독이 실존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3일을 미루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지나가는 과정이 디아블로 때문에 생략돼 있죠. 우리가 지금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과정이 디아블로 때문에 또 생략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XSFM입니다.